Do you want me to reply a message for you?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Do you want me to reply a message for you?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집에 가서 전화할게.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두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두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곧 통화 끝낼게요. 곧 통화 끝낼게요. 곧 통화 끝낼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비리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비리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비리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휴가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드릴까요? 그렇게 전달해드릴까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Moinke آ 입니다.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분이 당신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당신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당신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당신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futures ASNANDı 저는 Damit Energ personality 그분이 당신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당신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CP y I'll call you back when I get home.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in two hours.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in two hours.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Please take down the number.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Please take down the number.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It'll take a little while.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It'll take a little while.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It'll take a little while.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곧 통화 끝낼게요. 곧 통화 끝낼게요. I'll take to you later.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Where are there any calls for me? Did somebody named Bill called? Bill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Somebody named Bill called?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번호 받아 놓았어요? 전화번호 받아 놓았어요? 휴가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뇨.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집에 가서 전화할게.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두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두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곧 통화 끝낼게요. 곧 통화 끝낼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렇게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I'll call you back when I get home. 집에 가서 전화할게. 집에 가서 전화할게.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곧 통화 끝낼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시겠어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에게 당신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당신 번호를 OH호 pued ok должен? 그분이 제 반전을 위해 Written often 저 technicians minutos 저 없는 동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 aby helping me take messages for me while I'm gone. 그분에게 당신 번호가 IL I gonna call you back when I get home. 집에 가서 전화할게. 집에 가서 전화할게.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곧 통화 끝낼게요. 곧 통화 끝낼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빌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용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전화번호 받아놓았어요?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분이 전화해 달래요.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